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스코로, 아니,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비엠. 네, 30만 3천 원의 10%요. 이거 사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때 좀 됐어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두셨죠? 한 3년 정도 됐어요. 코로나 세대라고 딱 부르는 시대에 들어오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매매하면 그냥 진짜 운에 맡겨야 돼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왜 운에 맡길 수밖에 없냐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TV에 나온 전문가들 또는 주식 고수들은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운에 맡기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얘가 분봉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나 1분봉이 어떻게 움직이나 5분봉 어떻게 움직이나 3분봉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호가를 보면서 호가 잔량이 어떻게 깔려있나 오늘 체결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체결 강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시세를 분석을 하거든요. 이 기업을 분석하지 않아요. 에코프로 비엠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시세를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이 흐름에서 약간 우리 왜 포커 플레이어들 심리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포커할 때 심리전 많이 하듯이 그냥 약간 심리전을 하면서 지금 이거 올라갈 모양이네 이거 지금 내려갈 모양이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밀하고 섬세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섬유의 질이 어떤가 여기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가 어떤 먼지가 묻어 있는가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 다 분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분석가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지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에코프로 비엠을 지금 30만 3천 원에 들고 있는 분은 전할 틈도 없어요. 왜 이거 보고 있어야 되거든. 이해가 되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자리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게 바빠가지고 전할 틈도 없어요. 근데 전할 틈도 있고 이거 뭐 더 살까요? 올라갈까요? 물어볼 정도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잡아가지고는 운만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 아니면 더 내려간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1분 1초마다 바뀌어요. 제가 지금 올라갈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1분 뒤에 누군가가 매도하는 물량이 나와가지고 그 매도하는 물량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력들이 팔아내고 물량이 여기서 고정이 만들어지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1분 뒤에 이거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올라갈 것 같네요? 들고 가세요? 라고 전화 딱 끊자마자 내가 내려갈 것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면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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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그 시세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알아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럼 지금 이렇게 기회 줄 때 뭐 해야 되죠? 매도.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전화하신다는 생각보다 전문가들한테 전화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늘에 기도를 하시고 이거 올라갈까요? 천지신명님이시고 이게 나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려운 매매 하지 마세요. 좀 쉬운 매매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